히 Key Road 이 에 와우 It's so big What a shit bad 히힛 Mata B 와우 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ㅣ 야 이에서 진짜 좋은데? 취.. 진짜 좋은데 하루에 26유로인가? 26달러 막 그렇다고 하네 알바니아 티라나에서 한달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 사실 여기 뭐 별로 할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할거 많나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 하루만 헌터네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여기선 신발 신고 다니는구나 넌 두 방팩에 보는데 알겠지? 알겠지? 네 그래서 그냥 수트캐스가 있음 이 상품은 지금 가지고 왔어요 이 상품은 완전히 포트하군요 그 방팩에서 다른 방팩들이 이건 바닥에 있는 이 방팩 그리고 서로 서로를 얻고 있어 아, 제 브라이브가 있는 작은 방식으로만 사용을 해 저는 이 방식으로만 사용합니다 오오 소리도 모를 향해 드라이크로는 굉장히 훨씬 더 좋아요 이 방식은 가겠습니다 이 방식은? 와... 라이시 진짜 좋다 아.. ..그때는 손을 잘 안내고 있어요 아바나가.. 국룡의 권위가 국룡의 권위가 국룡의 권위가 국룡의 권위가 국룡의 권위가 네 4일의 권위가 아바나 사랑하는 국룡의 권위가 우선 미국의 권위가 우선 일본인에게 스위버 novo 영omos 한국 also 미국 이름이 eger voilà 처음 아까 주rop 음... 음... 그 누구예요? 그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왔는 한국어왔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될 안녕하세요 한국어왔의 출신은 어려우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아프면이도 내가 한 번에 랩을 썼어요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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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문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Kenyu 케빈 뭐 이름이? 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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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케빈 제 이름은 케빈 제 이름은 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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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냐면 항상 손을 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 한국에서 딱 나올 때는 18kg이었는데 점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짐이 늘어서 22kg가 됐어 이게 필요 없는 걸 좀 버려야 되는데 특히 겨울에 오면 이게 안 좋아 부피가 너무 많이 차질을 한단 말이죠 겨울옷들이? 같은 물건이 들어있어도 얼마나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부피를 확 줄일 수도 있고 부피를 부피는 여유 공간이 없을 수도 있어 최적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와우 예아 Okay, you go first, alright. It has not been long since I started this, so I can't get autographs of Asians, Thailand, Vietnam. I'm gonna write a very old Albanian expression. I love it, but you gotta write it in Albanian. Yeah, sure. I'm gonna write it in Albanian though. Okay. 아이입니다. 이름이 아이입니다. 아하. 일자리에 전교적이니까요. 이것이 모든지 말이죠. 아이입니다. 어떻게 지내즈지. 어떻게 지내자가야 하는지. 어떻게 지내자가야 하는지. 그 순간이 아주 의미있다. 케뉴, 무엇을 도와야 할까요? 아이입니다. 이 증가에 있는 날이 들여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알ban이오이 세계적으로 사회적 존재한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죠 이 표현은 말이죠 그가 알ban이오의 이가 알ban이오 이는 알ban이오 아주古지한 표현 이미 중에서 말이죠 이는 알ban이오의 스포츠가 알갓 그리고 미국의 이웃 네! 이것과 이것이 다 같이 쉐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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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한국 축구팀 아름다운 이렇게? 네 이거 진짜 와 진짜 오 그치 네 네 네 좋은 제가 크리스마스 보내기 위해 밤에? 네 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하 오오오오 그리고 그 건물 위에서 그 건물 위에서 그 건물 위에서 네 그 건물 위에서 그 건물 위에서 배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하하 10분만 10분만 오오오오 전화영화 여기서 와 기어 해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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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 그릴스? 베어 그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디에 받으셨나요? 이거? 어디에? 어디에? 정말? 정말 이상하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전혀 불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맨 아맨 마그네지엄 마그네지엄 여기가 오늘 조의 침대입니다 나쁘지 않죠? 프라이비열룸 이불이 없긴 하지만 후리스로 이불로 대체하면 돼요 야 이거 뭐 극세사야 좋다 조의 힘드 supervisor 이렇게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거에 항상 감사해야돼 낯선 사람을 이렇게 지배 gardens다는거 자체가 쉽지 않은거잖아요 아우 이제 진짜 짜자 빠이빠이 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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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알반아 트립 Kosovo 5일 Ella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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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5일 5일 6일 5일 5일 6일 와이파이 어느 정도면 너는 어느 곳에 가면 어느 곳에 카페, 바를 요즘 제가 가능해요 모두가 와이파이네요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한국에서 Germany 아무도 와이파이 아무도 와이파이 한국에서 와이파이 영국에서 와이파이 와이파이 모두가 와이파이 와이파이 너는 집에서 집을 잃어버리지 않나? 네, 아무 문제 항상 걱정하지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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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돼 버스를 탔다 버스를 탔다 버스를 탔 버스를 탔 즉석으로 타는거라는데 9시촌 11시촌 아 이 많은 버스들 사이에서 찾아야 되는데 탁시 탁시 야 야 이거 노 베라 지오카스터 오 오 찾았다 지오카스터 헬로스어 지오카스터 지오카스터 네 지오카스터 네 100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미쳤어 미쳤어 오우 오케이 굿 아 12,000원에 갈 수 있게 됐어 야 이거 1시간 45분 동안 뭐하냐 오케이 1, 2, o'clock 오케이 또 도착하면 또 밤이겠구만 겨울에 오면 이게 문제야 도착하면 밤에 와 도착하면 어두워서 뭘 못해 10시 20분인데 12시까지 시간 떼어야 돼 와이파이도 안 돼가지고 와이파이 좀 찾으러 다녀야 되겠네 아 일단은 저기 너머에 큰 쇼핑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저기 가서 밥 좀 먹어야겠다 아마도 맥도날드가 있을 확률이 한 85% 정도 되고 있는데 진짜 큰데? 이정도면 1시간 반 정도는 아주 잘 떼울 수 있겠어 양말 어딨냐 흰색 양말 사야되는데 흰색 양말이 없냐 그나저나 가격 뭐야 이거 후드 하나에 7,900원이잖아 8,000원 5,900원 야 옷은 대체적으로 진짜 싸구나 몰라 워낙 물가가 싼 나라라서 여기가 청바지 11,000원 정도 하네 후드코트가 없는데? 네 네 아 죄송해요 1버거 1코크 코크 코카콜라 코카콜라 아 코카콜라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일본? 한국 한국? 한국? 네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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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 버스를 기다리는 중 지로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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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제가 갔다 뭐 전 세계에서 지로카콜라 그래서 북쪽으로 왔는데 한국에서 왔는데 뭐 말하는지 제가 소피아 북아래 북아래 북쪽 햄버거랑 콜라 3400원 이제 곧 저의 버스가 출발합니다 알바니아 티라나에서의 여정은 여기까지도 하도록 하고 지로카콜라 지로카콜라 떠납시다 내 차 어디갔지? 카콜라 지로카콜라 지로카콜라 heights sont 지로카콜라 anyway progr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